안녕하세요. 2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. 오늘 오클랜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메스비스에 의하면 오클랜드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, 밤에는 21도가 될 것이라 예보였습니다. 뉴질랜드 전국 날씨를 살펴보면 남슴 크라이스트 처치와 블랭햄은 햇살이 가득한 날씨가 되고 그 외 지역은 비가 내리거나 구름이 끼는 날씨가 될 것이라 예보였습니다. 사이클론 지타가 통과를 강타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아침입니다. 목요일에는 맑은 날씨가 될 것이라 예보되고 있지만 내일까지는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가 될 것이라 알려졌습니다. 밤이면 열대야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요즘 기온이 높은 편입니다. 습도가 많은 날들이지만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 되시기 빕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